오늘 좀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그 기업은 퀀트케일 리서치에요.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쉐인님과 함께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아이마켓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기업 들었을 때 화장방 기업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을 공부를 하고 탐방을 다녀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딱 이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업이죠?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RO 기업이라고 M이 메인터넌스, R이 리페어, O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에 그냥 필요한 부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아이마켓코리아가 이제 삼성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LG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서브원, 또 SK는 행복나래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을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회사 사업 구조인데요. 일단 고객사로부터 처음에 오더를 받습니다. 고객사에서 아이마켓코리아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뭐 이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이제 구해자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사 한 열 군데 정도로 이제 섭외를 한다고 하면 그 열 군데를 섭외를 해서 이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 견적으로 이제 고객사한테 전달하면은 고객사가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납품하는 약간 나라장터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인데 조금 약간 특이한 거는 이 아이마켓코리아가 원래 이 삼성의 계열사였거든요. 삼성의 계열사였는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이명박 전부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얘네들이 삼성의 계열사에 필요한 물건을 그냥 독점으로 막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한테 명령을 하죠. SDS 판례. 삼성 SDS 판례. 아이마켓코리아 판례. 명령을 했다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가서 들으신 내용이죠? 그렇죠. 사실 뭐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을 한 건데 근데 사실 SDS랑 아이마켓코리아 둘 중에 하나는 팔아라. 아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무슨 상황이었을까?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팔아라. 그러면 당연히 아이마켓코리아를 팔아야 되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파크에다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때 딱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럼 너 이제 삼성 물건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는 아 괜찮다. 우리 계속 너희 거 쓸 거다. 근데 그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이제 계열사가 사람이나 사람도 엄청 많고 규모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그런 부자재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아이마켓코리아는 기존에 그 풀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 상호호해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부자재라고 하면 뭐 어떤 제품들을 좀 취급하나요? 주로. 어 저도 이제 그 담당자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우리는 차라리 취급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거의 만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건자재, 철근, 나무, 벽지,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도 팔고 있고 사무용품 가구. 그래서 얘네들이 안 하는 거는 반도체 칩. 그리고 반도체 얘네들 장비도 하거든요. 아 장비도? 네. 근데 장비도 작은 것만. 아 자기는 내재화된 장비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얘네들도 이제 똑같이 유통인데 작은 장비만 그렇게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큰 대형 장비 이런 거 못하고. 그리고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원재료 있잖아요. 특수 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얘네들이 못하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반도체의 작은 장비들이 이 삼성에 납품을 하려면 퀄 테스트도 받고 그런 까다로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작은 기업들이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종의 아이마켓 코리아가 보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 역할을 하면서 삼성도 이제 얘네들을 믿고 가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마켓이네요. 당근마켓. 아니면 뭐 쿠팡? 약간 쿠팡 당근. 중고를 파는 건 아니니까. 당근이라기 보다는. 당근보다는 쿠팡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약간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품목들이 많은데 석유화 설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설비, 기계공부, 건자재, 외부자재, 생활용품이랑 차도 커피 이런 것까지 지금. 그래서 담당자도 자기들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다 하고 있는지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제목에도 나왔긴 했지만 전반적인 삼성 그룹에 약간 아니 이쪽이 커피 매출이 좋아. 직원들이 좀 많이 먹는다는 손이니까 직원들이 늘어난다든지 화장지가 더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어팡을 조금 약간 한 달이 건너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삼성전자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많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디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이나 목재 이런 것들을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정보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마켓 코리아가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좀 센스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알아서 잘한다 하더라고요. 주가는 좀 센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가는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뭔가 한방이 있는.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네. 사업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매출이 지난해에 이제 3조 5,800억 정도 나왔는데 근데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런 안전한 약간 빗배라고 할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얘네 현금도 한 2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긴 한데 또 우리가 또 숫자만으로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얘네들이 2차전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AI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대로 이어가면 사실 그렇게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약간 또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최근에 텍사스 텔러시에 진출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거 뉴스가 있는데 아 요건 아니고 네. 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최근에 삼성이 그 텍사스 오스팅 공장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시에 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게 아마 21년도 말쯤에 그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시가 어떤 곳이냐면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아 2만 명? 그 시가? 네. 시? 네. 테일러 시. 시가 2만 명. 테일러 시가 사실 뭐 우리나라 땅덩이로 비교를 하면 네. 그래도 뭐 도 단위 땅덩이를 아 그렇죠.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못해도 경기도만 할 텐데 네. 여기 지도 보시면 테일러로 가시죠. 서울 있으니까 텍사스가 텍사스 약간 좀 저쪽 아 여기 있네요. 여기가 텍사스. 네 네. 여기가 텍사스고 여기 오스틴이라고 보이죠? 네 네 네. 오스틴에서도 아 좀 느려요. 네. 오스틴에서도 여기 여기 테일러라고 보시죠.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미국 내에서 작은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되게 큰데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남 어느 군인데 거기 어디지? 처음 듣는데? 이런 곳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정말 시골인 그런 곳인데 어쨌든 삼성이 여기를 진출을 했어요. 진출했는데 삼성에서 아이마켓코리아에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진 않고 언짓이 언짓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마켓코리아에 전화해서 우리 텔러시 이번에 간다? 알지? 그러고 끝난대요.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마켓코리아는 워낙 4년간 같이 해온 게 있으니까 우리 따라오라는 거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작년 22년 2월에 여기 CFO가 여기 땅을 알아보러 갑니다. 텔러시. 땅을 알아보고 이제 삼성이 간다고 하니. 그때만 해도 여기 완전 다 농장지대죠? 여기 완전 옥수수밭. 전체가 거의 옥수수밭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골인데 여기 아이마켓코리아 CFO가 직접 가서 땅 알아보고 그래서 작년 7월에 여기 땅 5만 평을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들이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삼성이 간다고 하니까 얘네들도 그럼 텔러시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죠. 예를 들어서 가스 설비를 대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배관 장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다 따라가야 되죠. 반도체 장비하는 기업들도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따라가야 되죠. 약간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다 따라가야죠. 여기 지금 텔러시에만 공장이 9개가 들어섰거든요. 삼성.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따라가려면 얘네들도 부지를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아이마켓코리아에 다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고객사들이. 네. 그렇죠. 협력사들. 삼성의 협력사들이. 삼성의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고 싶은 아이들이. 텔러시 우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텔러시 처음에 이제 아이마켓코리아가 처음에는 조금 알려줬는데 나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해서 21만 평을 추가로 삽니다. 네. 추가로. 네. 그래서 여기에 총 26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보자네. 네. 800억을 들여서 샀고 잔금도 지금 다 치룬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기업들이 지금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여기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기가 팩토리 때문에 땅을 엄청 사들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여기 전부 이제 노인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제 땅 팔 생각 없다. 여기서 이제 그냥 여생을 보내겠다.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뭐 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을까.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어디 뭐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뭐 배째라.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웃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 안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마켓콜리아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 협력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지가 한 기껏해야 3, 4천 평 정도? 3, 4천 평 정도? 그런데 여기가 기본이 5만 평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대요. 아 테일러 씨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쪼개기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마켓코리아가 그럼 우리가 이제 땅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할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임대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땅 자체를 임대를 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지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를 섭외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되면 그 26만 평의 지금 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근데도 시간이 좀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죠. 이게 시간은 이제 아직은 좀 걸린 왜냐하면 아직은 땅만 샀거든요. 그렇죠. 땅만 샀고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거는 없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여러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테일러 시장이 또 여기 아이마켓코리아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네. 약간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마켓코리아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전기세든 유틸리티 인프라 그런 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테일러 씨가 지도로 보면 굉장히 작긴 한데 이 테일러 씨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 규모만 해도 여의도 면적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땅덩이는 큰데 인구는 2만 명밖에 안 되는 오히려 그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여기에서 그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직원들이 아마도 시곤들이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테일러 시장님은 사활을 걸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테일러 시장이 이번에 삼성전자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아이마켓코리아도 방문을 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가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렇게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군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성장성 이쪽이 뭔가 좀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임대업으로 갑자기 네. 임대업으로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부동산 또 땅과 금은 예로부터 배신을 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제 아이마켓코리아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네요. 계속 추적 관찰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삼성 계열사 전체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추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테일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공장 진행 상황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다. 이유는 뭐 멕시코 애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 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를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헝가리 법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또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도 법인이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일단 건물이든 공장이든 일단 지으면 건자재는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보가 엄청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얘네 말고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네. 그게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LG는 LG 계열사의 서브원 SK는 뭐 행복나래 그래서 각자의 그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삼성 말고 비삼성 계열로 이제 뭐 농심이나 뭐 홈플러스 이런 건 하는데 그쪽으로는 뭐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매출의 84% 정도가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뭐 뺏길 일은 거의 없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배당이 얘네들이 이제 그 지금 대표님이 19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배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하긴 뭐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어쨌든 좀 답보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배당으로라도 약간 좀 주주들을 달래야 네. 그래서 배당이 연배당 6%고요. 아 네네. 근데 얘네들이 또 분기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 1.5%씩.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배당주처럼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부동산 테일러 씨의 부동산이 어떻게 터지느냐 네. 지금 빵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삼성 그룹주들의 상태는 좀 어떻다라고 하나요? 어. 지금 거기에서는 어떤 흐름이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아 네네. 자기네 매출비 중에서. 네네. 기존에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네들이 한 18년도 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이 한 3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300억인가 40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10배가. 네.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인천 그게 상공장. 아 맞아요. 성도 상공장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중공업. 삼성 중공업이 또 매출이 엄청 올라왔대요. 빠르게. 네. 거기에 뭐 이제 이것저것 자재를 대는데 그 자재 중에 하나가 배를 한창 이제 건조를 할 때 걔네들이 이제 뭐 비를 맞거나 이런 수분이 흡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특수 천을 덮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얘네들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잘 팔리면은 아 배가 많이 지어지고 있구나. 네. 네. 뭐 그런 신호로. 네. 네. 그래서 조선업이 역대급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이 어팡이 좋다다든지 네. 작년에 800억이 나왔고 어 여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 안에서 다 볼 수 있나요? 네. 어느 쪽으로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네. 재무제표 상으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담 통화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담당자분이랑 좀 많이 친해지면 네. 좋겠네요. 그럼 사실은 전반적인 그룹사 전체의 약간 쪼그름 그리고 사실상 삼성이라는 그룹이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삼성이 중국에도 법인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마켓코리아 중국 법인의 매출이 오른다. 그러면은 아 중국에 코로나가 들어오고 있다. 아 코로나가 들어오고 있다. 아 마스크때네. 네. 마스크랑 선세정제. 반대네요. 네. 오히려 중국 법인 매출이 느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 네네. 안 좋은 시간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뭐 분기보고서 보고 만약에 중국 법인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어? 좀 안 좋구나. 경계가 아직도 안 좋구나. 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죠. 아 보고는 가능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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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삼성 반도체는 어떠세요 지금? 어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네들 말로는 뭐 공장이나 그런 거 계속 증설하는 거 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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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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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발주가 없다. 그래서 좀 자기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나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뭔가 또 오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이 있나?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주가를 떠나서, 이 기업의 주가를 떠나서 그냥 되게 친하게 지내면 근데 삼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